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쟁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며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한 2주 됐나? 제가 아레나 집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올라왔을 때 제가 방송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상자가 떴었는데 이걸 못 샀어요 이걸 영상을 찍으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떠서 이거 사고 행운의 특가까지 떠서 이거 슈마상하고 마흡상자 이 두 개까지 까서 원하는 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설을 다 뽑았거든요 얼마 전에 무료 상자에서 그 프린세스가 뜨고 여기 4만원짜리 파는 거에 전설해서 통나무 떠가지고 일단은 카드는 다 얻었거든요 하지만 통나무 2랩을 만들면 좋겠네요 통나무 2랩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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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스파... 하...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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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슈마상에서 좋은 거 나오겠죠 일단은 골드 화살 아 괜찮아 비행석 괜찮아 벌룬 괜찮아 벌룬 괜찮아 법사 박격포 아 석궁 아 엘릭서 제발 아 고통 괜찮아 고통 괜찮아 아 요즘 고통 제가 고통 덱 쓰거든요 고통 나쁘지 않습니다 고통 오래 만들면 되겠네 마상 마상 골드 미념 패거리 감정 마법 하... 해골 대포 아... 아 삼총사 아 괜찮아요 제가 안쓰긴 하는데 어 해골 못더 아 조금 더 뜨지 13개 동마법 쓰읍... 아... 조금 애매한데 아... 조금 애매하네요 일단 이정도 하면 지금 지금 제가 저 덱도 쓰거든요 고통 덱을 써요 고통 레버버 해야겠다 지금... 각골군덱 제가 쓰는 덱이 이거하고 지금 이 두개 쓰고 있거든요 요즘 일단 감전 넣고 먹어서 감전 안쓰고 덱을 바꿨어요 별무빙 덱을 좀 바꿔쓰는데 한번 써봐야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랜드 원래 덱으로 한번 해봅시다 음 어... 라바? 아... 라바... 라바 일단... 일단 해골 못더 무덤 넣어넣죠 무덤 넣어넣고 무덤 넣어넣고 블랙 넣고 을마법으로... 얼음골렘으로... 어그로 끌고... 막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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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크게 많이 없이 막았어 근데 제 무덤도 지금 딜이 안 들어갔는데 일단은 괜찮아 카드빼기가 애매해가지고 카드빼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얼음써서 막을걸 했나? 음... 릭스 내가 지금 카드 덱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라바는 보였는데 라보린즈 바로 들어가죠 그냥 나와 뽑았으니까 수비 나와라 돌리고 날아간다? 뭐야? 이게 뭐야? 어그로... 민영...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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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픈데... 오케이 일렉이 이게 버프 돼가지고 체력이 꽤 높아졌어요 조금 그래서 일단은 다른거 빼고 아처를 빼고 일렉을 넣었는데 전에 그럼 들어갈까? 와그로 안나오네 와그로 안나오네 오! 동무...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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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쓰지맞아요 괜찮아요 1렉 그냥... 무난한데? 무난하구만 역시 그랜드... 첫판이란 그런가? 무난하구만 그렇게 잘한거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1승 일단은 1승 음... 아 잠깐만 늦었다 아 2타 맞았다 에잉 아파요 2타 감전 감전 음 맞아 어? 라바? 왜이렇게 라바덱이 많아 오케 미니언이라고 돌아보라 나 괜찮아요 한대? 오케이 안맞았다 코스트 손해인가? 내가 더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갑시다 호그라이더 각골군대에 무덤 막혔고 음... 보일러를 쓸데가 없네 오케이 한대! 1타 칠 수 있겠는데? 악! 오케이 1타 졌다 1타? 아! 3탄 안맞았다 아프다 예아 어! 망했다 아... 잘못 넣었어요 흐음... 왼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들어왔어 바로 달랠 것 같은데 호그라이더 고고라이루 안나오나? 아 제발 일단 감정가 있었다 제발 얘 다음 스피를 들어오기 전에 밀어야 돼 내가 먼저 오케이 내가 먼저 한 판 더 하자 아 재밌는데 한 판 더 합시다 재밌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는데 제가 요즘에 클로야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력이 많이 떨어졌어 폐지되어가지고 제가 좀 쓰던 덱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됐어요 맞춰 흘려버리기 고고쏘다 마법있나? 없나? 마법 없어? 마법이 없네? 뭐야? 얘 왜 마법이 없어? 하나 이렇게 되면 들어가면? 아 제발 제발 때리지마 야 때리지마 아 이런 맞을 것 같진 않은데 안 맞아 안 맞아 화살만 좀 봐라 무전 담타메스죠? 오른쪽까지 보고 싶은데 볼로만 보내야 되겠는데 어? 나갔어? 뭐야 빡쳤나봐요 음 잘가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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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와 확쳤나봐요 아 제가 그래도 어? 그랜드 나름 할만한데? 아 제가 그랜드는 안해봤거든요 재밌네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상자 전설상자 슈마상 마상 마법상자 3개 까봤는데 제가 이제 덱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딱히 습하게 나온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해골 무덤하고 제가 쓰는 고통하고 막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잘 뽑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에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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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요? 상자 모으고 있는데 그 상자 까는 것도 해야 되는데 영웅상자 하고 전설상자까지 모아가지고 상자 다 모아서 까는거 한번 하고 일단은 이번에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